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은 불복에 따른 심사, 심판 결정문, 법원 판결문,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 다양한 판례, 결정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화면 상단의 네비게이션 메뉴 중 판례, 결정례의 중분류 메뉴를 누르면 해당하는 판례, 결정률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전체 판례, 결정례 화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상단에 보여지는 조문별 주제별 판례 찾기는 세법 아이콘 메뉴를 누르면 새 창이 열리고 선택한 세법에 관한 판례, 결정률을 볼 수 있습니다. 조문별 탭에서는 좌측에 보여지는 조문 목록을 선택하여 해당 조문에 관련된 판례, 결정례만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주제별 탭에서는 주제 목록을 선택하여 해당 주제에 관련된 판례, 결정례만 볼 수 있습니다. 이때 검색 필터를 이용하여 찾고자 하는 문서를 좁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전체 판례, 결정례 찾기는 모든 판례, 결정례를 볼 수 있습니다. 과세적부,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, 판례, 혼재를 각각 선택하여 보거나 다중선택 또는 전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. 판례, 결정례 목록은 정확도, 등록일자, 생산일자, 조회 순으로 정렬하여 볼 수 있습니다. 제목만 보기 버튼을 누르면 목록의 내용이 제목만 보여져 한눈에 더 많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 결과 목록은 검색 필터를 이용하여 찾고자 하는 문서를 좁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때 판례 필터, 결정례 필터를 적용하여 좀 더 정교하게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목록에는 제목과 함께 문서의 분류와 세법 라벨이 보여지고 문서번호, 등록일자, 생산일자, 유지 내용 일부가 보여집니다. 내용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본문 내용이 조금씩 더 보여집니다. 정확도는 검색 필터에서 포함어를 입력하였을 때 문선에 색인된 키워드의 빈도수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게 표시됩니다. 상위 3개의 목록에만 유사 문서를 보여주며 유사율도 함께 표시합니다. 제목을 누르면 상세 화면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. 화면의 중앙에는 본문 내용과 함께 관련 주제어, 관련 법령이 표시되고 우측에는 유사율이 높은 유사 문서가 열 건까지 보여집니다. 또한 현재 문서의 태그 클라우드를 그래픽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추가로 판례 문서는 화면 좌측에 재판경과 참조 판례, 인용 판례를 제공하여 재판의 인과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판례 결정 내 문서는 저장 이자와 보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상 판례 결정 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